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대전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신부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라는 말씀은 신부들에게 많은 기억이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방학을 맞이하기 일주일 전부터 끝기도 후에 바치는 노래의 가사가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방학을 맞이하여 집으로 본당으로 파견을 가는 신학생들에게 하느님을 따르는 데에 있어서 많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과감히 끊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신학교로 돌아와 수련의 과정을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전통이 생겨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비단 하느님을 따르는 데에 방해가 되는 유혹들이 신학생들과 사제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앞에 언제나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해당되는 것을 잠깐 바라볼까 합니다. 본당에서의 사제의 직무는 본당 신자들을 돌보는 일이 주된 직무입니다. 특별히 성사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매일의 미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강론을 하기 위해 독서와 복음을 읽고 묵상하며 하느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미사전에 고해소에 들어가 하느님과의 화해를 청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 면담과 만남을 통해 나와 우리 공동체에 바라는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교구청에서 지내는 저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약간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주교님들과 많은 신부님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미사 주례를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하게 됩니다. 주례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공동집전 사제로 제대 위에서 함께 미사를 봉헌하다 보니 본당에서처럼 매일의 미사를 정성껏 준비하지 않는 게으름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론을 할 기회가 적게 되고 매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소홀해졌습니다. 매일같이 고해성사를 주기 위해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의 기도도 미사도 형식적으로 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아침에 일찍 미사를 하고 꿈쩍도 하기 싫어 집에서 쉬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다 보니 주일에 특별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행하는 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에 충실히 살고 있지 못합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에 아니람이라고 하는 것에 자꾸 뒤를 바라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 참으로 죄송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자꾸 나를 뒤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치는 매일의 기도와 미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기도와 미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항상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소홀해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일이 된다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당신을 놓고 이야기하며 만나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쁨과 행복의 시간이 오늘 하루라는 시간 안에서 충만해져 이미 하느님 나라를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